다음은 임의 실수 a b 에 대하여 자 임을 증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요걸 뺐네 그죠 증개를 하면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a 제곱 b 제곱 2ab 플러스 1 다 됐죠 a 제곱 b 제곱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1 사라지고 그럼 남은 것은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2ab 그럼 이거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고 이걸 항상 0 이상 되자는 거죠 나에 들어가는 것은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단 등호는 언제 승립합니까 이러면 이때 0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b는 0일 때 승립하니까 a는 b일 때 등호 승립하죠 그럼 다는 이게 다가 되겠네 a는 b고 그래서 0 이상 되니까 이게 0 이상 된다 이렇게 가 0 이상